밥 안 먹으려고. 다이어트 다이어트. 왜 맨날 나한테 왜 밥 안 먹냐고. 뭐라 하잖아. 먹을 수가 없었어. 이제 알겠어? 이제 알겠냐고. 이놈의 시끼가 밥을 안 먹. 쟤 내 살이 안 쪄. 김지우, 밥을 네가 안 먹어, 아빠가. 아가 50일 촬영할 거야. 어머니 오셨어요? 아이고, 애한테 뭔 짓이냐 이게. 난리 구시네, 난리 구시네, 애 데리고. 오늘 끝낼 수 있을까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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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말이 했다. 여기 넘어오면 안 돼. 이러러 가자. 우왕 우왕. 베트남 초녀사. 베트남 초녀사. 베트남 초녀사. 오늘 밥 해먹을 거 딱 알겠지? 네. 마리아는 입었다, 이리 와봐. 네. 그거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했다,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. 너무 힘들어? 어지러워요. 핑핑핑어. 네. 그럼 quatre. 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